첫 소식입니다.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진행됐던 을지연습이 유종의 미를 거두며 마무리됐습니다.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 비상대비훈련으로 국가안보 확립에 더욱 기여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을지연습 마지막 날 일일상황보고회와 강평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지난 24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올해 을지연습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전시종합상황실에서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5급 이상 간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훈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나흘간 진행된 2023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수행을 마무리하는 강평보고회를 열어 연습기간 중 진행된 실제 훈련에 대한 주요 분야별 연습 결과를 보고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전시조유 현안과제 심층 토의, 예비 소산시설 이동 훈련, 민관공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해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실제적인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국가안보태세 강화와 정비 확인을 철저히 하며 올해 진행된 을지연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